안녕하세요 가장 기본적인 양념만 넣어도 맛있는 간단한 소시지 감자볶음 레시피입니다 만드는 법이나 양념 종류에 비해 맛이 아주 고급스러워요 소시지를 뜨거운 물로 헹굽니다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애호박은 0.5cm 두께 반달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양파는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양파 가운데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떼어내고 겉부분만 2-3등분 하시면 돼요 감자는 4등분하고 1cm 두께로 썰어주세요 끓는 물에 굵은 소금 2분 1큰술 감자 넣고 센 불로 5분 삶아줍니다 체에 받쳐서 찬물로 가볍게 헹궈내세요 팬에 식용유 2큰술 감자 넣고 중불로 2분 볶습니다 애호박 양파 넣고 1분 볶아주세요 고운 소금 1꼬집 넣고 20초 볶습니다 소시지 넣고 1분 30초 볶아주세요 후추 1꼬집 넣고 골고루 섞이면 불 끕니다 파마산 치즈 30g 넣고 섞으면 아주 고급스러운 맛을 내는 소시지 감자 볶음 만들기 끝 밥 반찬이나 술안주로 최고인 소시지 감자 볶음 레시피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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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